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학생들은 과학을 재미없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림이나 동영상 그리고 외우기 쉬운 암기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앞으로 쉬운 과학 쫄지마 라는 주제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워 무서워로 기억하는 해류풍입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머리가 긴 사람이 서있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뒤쪽으로 날리면서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온 경우에는 해풍이라고 이야기해 주겠죠. 자 반대로 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머리가 긴 사람이 서있는데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람은 육지에서 왔으니 육풍이 되겠구요. 머리카락이 앞쪽을 가리게 되니 무서워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상승 하강 기류도 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낮에는 상승 하강 이렇게 되겠죠. 육지쪽은 윗상차 올라갈 승차 공기의 흐름 상승 기류가 되겠구요. 바다쪽은 아래 하차 내려올 강차 공기의 흐름 하강 기류가 되겠죠. 자 바다쪽에는 하강 기류이니까 공기가 많아지겠죠. 고기압이 되겠구요. 육지는 공기가 적어지니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낮에는 고기압인 바다에서 저기압인 육지쪽으로 바람이 불고 해풍 아름다워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하강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육지는 하강 기류 역시 적어 보겠습니다. 하강 기류이니 지표면에 공기가 많이 쌓여서 고기압이 되겠구요. 바다쪽에는 상승 기류 그러니 지표면에 공기가 적어 저기압이 되겠죠. 밤에는 고기압인 육지에서 저기압인 바다쪽으로 바람이 부니 육풍 무서워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열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열은 육지 보다 바다가 큽니다. 육지는 비열이 작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비열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비열한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 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지만 조금만 비난해도 금세 기분이 나빠지겠죠. 자 비열이 작은 육지는 낮에 태양이 뜨면 금세 온도가 올라가구요. 태양이 지는 밤에는 온도가 금세 내려가겠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해풍 육풍 아름다워 무서워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절풍이 있는데요.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은 해륙풍의 크기, 스케일이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여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밤은 겨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